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야서 7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호세야서 7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폐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지지며 곡식과 새 보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예급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지난 우리 호세야서 6장에서 자신의 백성은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은혜를 이웃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야서 7장을 보게 될 텐데 7장에서도 그런 구조는 반복이 되어집니다 먼저 7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엠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않다고 하여도 또 그런 그들을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 그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도 때로는 탄식할 때가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치료하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들을 대하면 더할수록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의사가 환자가 찾아와서 그 환자를 치료하려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검사도 하죠 그런데 환자가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안 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환자를 대하면 대할수록 내가 이 환자를 고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도대체 내가 이런 사람들을 고쳐줘야 하나 또 이런 사람들을 대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환자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세 이름으로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어느 한 집단 또는 어느 한 곳에만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계층에 다 퍼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조차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비유는 달궈진 화덕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호세에서 7장 전체의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호세에서 7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야 선지자 이름하고 왕 이름하고 똑같죠 호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야 왕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7장의 첫 부분은 호세야 왕 때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해도 무리는 아닌 것이에요 솔로몬 왕이 있었죠 다이드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 왕국이다 이렇게 이름하여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다라고 이름하였던 것이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여로보함이라는 왕이 세웠었는데 이 여로보함에게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또 이 나라 북쪽의 왕국을 세우는 것도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그러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가가 다스린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겨지는 성전이 그 땅에는 있지 않았던 것이죠 나라를 세운 여로보함이 생각해 보니 그런 열등감이,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자신과 또 그 이후에 나라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다짜고짜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곳에 남쪽으로는 배달이라는 곳에 금송화잔을 탁 만들어 놓고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인들, 당연히 하나님의 그 성전에는 레위인들이 수종을 들어야 하는데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일반인들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절기와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조종되어진 절기를 만들고 그때의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기기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게 죄악된 행동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이 여로보함이라는 왕 이후로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함의 죄를 떠나지 않아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죄는 그 나라의 하나의 전통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 것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이 왕국이 평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남유다 왕국은 약 35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350년 동안의 왕조는 단 하나였어요 다일 왕조에 속해 있는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그것보다도 훨씬 짧은 약 210년 동안의 210년 동안을 지속해 왔는데 그 210년 동안의 왕조가 9개의 왕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7명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지금 호세아 선을 보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3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통치했으며 4번이나 왕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매우 혼란하겠죠 30년 동안 왕이 6명이 바뀌게 되고 그 중에 한 명, 베가라는 왕은 20년을 통치했으니까 나머지 10년이라는 기간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혼란한 시기에 그 시기에 왕국을 다스려왔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달궈진 화덕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화덕을 아시나요? 우리 옛날에 따지면 아궁이뿔이겠죠? 그 아궁이뿔 옛날에는 지금이야 성냥개발을 탁 던지면 되는 것이고 돌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을 피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불 한 번 피우는 것이 여의치 않았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에 저희 외할머니 집에서 살 때에 그때에 항상 저희 외할머니가 삼촌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연탄불 꺼뜨리지 마라 연탄불 한 번 꺼뜨리면 다시 피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번개탄 갖다가 놔야 되고 힘들죠 그때도 그랬는데 20세기에도 그랬는데 이 당시에 화덕에 불을 한 번 꺼뜨렸다 아주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덕의 불은 끄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씨를 온전하게 남겨놨다가 빵을 굽거나 음식을 할 때쯤 되면 다시 장장을 넣어서 크게 불을 태우게끔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화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고 또 그 왕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왕이 나라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 지도자들이 모든 걸 다 해 줄 것처럼 그 앞에서 비위를 마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찬송하고 그에게 악을 행하였다 악한 것으로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순전한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약간 불씨만 남겨준 화덕처럼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왕에게 있어서 약점이 발견되면 불을 떼는 화덕처럼 아주 맹렬하게 일어나서 세워진 왕을 처단하고 죽이고 새로운 왕을 올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3절에 나오는데 3절을 제가 세번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이제까지 백성들은 다스리던 왕, 재판장,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한 번에 순식간에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이 태어나고 새로운 세력들이 날아다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혼란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7절에서 나옵니다 7절도 내가 세번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여러부함 2세 이후에 여섯 명의 왕 중에서 살해되지 않은 왕은 딱 한 명, 문하엔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평소에는 기도 잘 안 해도 우리 인생에 뭔가 큰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생각이라도 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을 짓지 않나요? 그럴 때는 불을 짓으셔야 돼요 그런 일이 닥쳤는데도 아이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다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제가 기도 요청받을 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분이 스스로는 기도를 할까?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도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모신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 아닙니까? 어떻게 이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불을 짓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비유가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도기 위에 빵을 굽게 되면 우리 DC에 나가면 성경 박물관 있죠 3층에 가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의 모습을 약간 복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유대인의 부엌을 보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솥뚜껑과 같은 그러한 쇠판을 화도기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기름칠을 하고 빵을 굽게 되죠 빵을 구울 때에 잘 보면서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되는 거죠 안 뒤집게 되면 한쪽은 타고 위쪽은 아직도 반죽덩어리인 어느 쪽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빵이 되어버리기에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어리석음과 안일함 때문에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8절 첫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른 주위의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을 탄 가나안으로 바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 방향이 신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셨죠 그리고 신해산에서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세상에 다른 어떤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을 주셨어요 왜 법을 주셨는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의 법대로 살 것이 아니라 또는 너희가 살았던 애굽의 법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국기부터 시작하여서 레위기 민숙이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그저 종교적인 그런 면에만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만 속해 있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종교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아우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다르게 살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내 버릇이고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살고 있는 그 방법대로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 그렇게 누가 이스라엘인지 모르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에서 8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 오늘은 7장에 남아있는 정치적인 면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았어야 할까요? 그들은 정치의 가장 근본을 하나님께 두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최고의 통치자셨고 나라의 힘의 근원이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외교록과 주위의 강대국의 힘으로 살아남으려 했던 것이에요 여러바밤 이세 이후로 여러바밤 이세 때는 그래도 잘 나가니까 괜찮았죠 그러나 그 이후로 북쪽에 신흥 강국으로 자라고 있던 아수르 제국이 있죠 남쪽에는 항상 강자로 남아있었던 애굽이 있었죠 이집트가 있었죠 그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때를 잘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 강하면 이쪽에 붙고 저쪽이 강하면 저쪽에 붙고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의 그 안위를 우리의 나라를 지켜보자 라고 생각해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호세아 왕도 그랬습니다 북쪽에서 아수르가 일어나자 호세아 왕 이전에 있었던 베가라는 왕은 아람 왕과 연합하여서 또 블레셋 사람들과도 연합하여서 아수르에 대응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아수르에 대응해서 자기의 땅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왕이 된 이후에 그런 걸 다 걷어치우고 친 아수르가 된 것이죠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는 우리 이제 아수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애굽에 붙어버린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성남 아수르의 먹힘을 당하게 되어버렸던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왕들 그러한 노력들 외교력을 발휘하고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편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성공을 이루었나요? 그러한 지도자들의 행위들이 나라의 평안을 가지고 왔나요? 그렇지 못했던 것이에요 외교력을 통해서 안전과 폭력을 누리려고 했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러한 강대국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힘을 점점 더 삼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강대국으로 기대면 기댈수록 그들의 행변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뺏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헛된 기대만 하고 있었을 따람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오늘 7장 말씀해 보면 백발이 무성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경에 있어서는 백발 그러면 영화로운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호세에서 7장에서 백발은 영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 이것은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힘이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도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먼 곳에 있는 그 목표지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이죠 옛날 영화들 보게 되면 비둘기 다리에 편지 묶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유창하게 한자를 쓰면 전서구 들어본 일이 없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그런 서클 활동들이 왕성하게 있었는데 비둘기반이 있었어요 학교 옥상에다 비둘기를 키우는 날리면 샥 한바퀴 돌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오릅니다 여튼간에 그게 이제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그렇게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그 방향을 따라서 자기의 갈 길을 제대로 가는 게 비둘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비둘기다? 그런 비둘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제 갈 길을 찾아서 갈 것처럼 내놨더니 어디로 갈지도 몰라서 갈팡질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매 순간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떠돌다가 더 사나운 그러한 독수리나 매한테 잡히고 마는 그러한 비둘기처럼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둘러싼,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강국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한 곳뿐이었어요 어디죠? 여호와 하나님 뿐이었죠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수르도 아니었고 애굽도 아니었던 것이죠 먼 옛날 그들의 조상들, 애굽에서부터 나오던 그들의 조상들 때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지금 이 호세야 때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달라졌을지라도 항상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 7절에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는 것처럼 우겨삼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다른 나라에 다시 잘 줄을 설게 되면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고 자신의 영화를 찾게 될 것이라는 그런 헛된 망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살 길을 찾아서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새가 아무리 높이 나르고 멀리 나른다고 하여도 하나님 그 위에 그물을 쳐서 그 새를 떨어뜨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떨어진 그 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없던 것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알려준 대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아픔에 가득 찬 슬픔의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의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이죠 그 애가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화 있을 진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무섭게 하려고 소리 지르신 것이 아니라 쓰러져가는 멸망해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외치시는 것이죠 화 있을 진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분에게만 붙어있으면 평안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옆에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면전에서 거짓말하고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분께 전심으로 부르지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옆에 부르지는 척 하면서 그 마음에는 진실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침상에서 부르지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옆에 부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재단 옆에 침상을 갖다 놓고 우상에게 들렸던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부르지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성심으로 부르지지 않는 자들이 이방신 앞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힘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처럼 속이는 활,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활은 그 시위가 팽팽해져 있어야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느슨해진 활에 여러분 아무리 화살을 당겨봐야 목표를 가늘 수가 없는 것이죠 느슨하게 풀어진 활은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무릉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세계 정세를 주의깊게 보고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래 보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극도로 약해졌고 이제 멸망을 앞둔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은 머지않아 아수르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피난을 갖다 내고 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7장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에서 7장을 보게 되면 그 7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소스라치게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요? 7장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조선시대 말 조선을 차지하려고 달려들었던 열강 사이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누구에게 기댈지 몰라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기 벼린 우리의 모습과 정말 닮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도 열강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구한테 기대면 되는 것일까? 그렇게 갈팡질팡 하는 조국의 모습과 정말 닮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조국이 우리 조국만 아니라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환란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조국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중국을 무시하셨으니 등가 외교를 해야 된다 이야기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적어도 그 나라 안에 있는 교회라면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판단 이전에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사회에 알려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부르시져야 할 잔재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도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교회가 나라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심으로 부르짖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만이 나라를 세우고 지탱할 수 있음을 절실하게 믿으면서 그 앞에서 부르짖는 그러한 존재만이 애국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당, 어느 집단, 어느 주의, 어느 철학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구하는 것,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세상은 다양한 시각들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합의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연습해 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 자체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왔던 그러한 연습들이 꽤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름을 걸었던 그러한 나라들도 점점 더 전체주의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나라를 가는 곳에서 정치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팀켈로 목사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치가 우상이 되어졌다는 그 증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미국 당에서도 많이 들어봤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난 나라를 떠날 거야 두 번째로 정치가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는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다른 생각 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나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악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결국 이 나라나 조국이나 정치가 점점 더 양극화가 돼가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오름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캘리포니아 공화당 출신으로 지금 연방 하원이 돼 있는 영킴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잠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짧게 만났죠 워낙 바쁜 사람이다 보니 제가 그분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댐댐이가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분이 청년들에게 오름교회 청년들에게 해주는 말 중에 자기가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 미국은 두 당이 있는데 그 두 당이 자신의 가진 가치관을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나라 미국과 또 자기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조국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너무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하지 못하겠다 자기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참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미국의 공화당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민주당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조국의 국민의 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민주당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기만 합니다 정치인 다 썩었어 난 정치에 아무것도 상관 안 해 그러면 정말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민주당에 있던 미국 시민이라면 민주당에 있던 공화당에 있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투표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정치가 우상이 되어서 악한 영의 마음을 빼앗겨서 파멸적으로 상대를 누르고 나의 것을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이나 조국이 사회적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 시대의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히려 그 양쪽 끝에 서서 나라를 더 분열시키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신멸이 나 있는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만의 정의감에 불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우리의 나라를 죄악 가운데서 구해내어주지 못합니다 세속 정치는 그러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그분 앞에서 순전하게 부르짖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욕망을 채우려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고 그 길을 위해서는 나와 대적적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마음을 아프고 손을 잡고 주님 옆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교회는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누리려고 하고 권력을 이기려고 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는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자면 간교하지만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뉴스들이 여러분의 귀에, 저의 귀에 들어올 때 도대체 뭐가 자라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조금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고지곳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있는 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또 나와 반대점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셔서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려 하실 때 그 앞에서 거짓말로 그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덮으려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어놓고 부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